어, 트레일리도 나오겄지? 끝났어. 다 모았어. 이제 안주기만 해봐. 자리 없다고 만약에 안 돌아오면은 진짜 고소감. 그렇지! 나오거든! 자, 마박공왕이 나왔어요. 도티를 하니까 얘네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지금 모니터링 라이언에서 하고 있어. 야, 줄 게 더 이상 없다. 나 이거부터 준 다음에 슬슬 풀어줘. 이거 봐 안주면은 이거 봐야 더 안 돌려집니다. 그렇지, 내놔! 내놔! 잠깐만, 뭐야? 있는 거 또 주는 거 같은데? 아니, 뭐야! 환불... 어? 아! 환불각이다, 이거. 아니, 아니, 이거는... 아, 근데... 예전 스킨이라고 해도, 예전 스킨이라고 해도 이거는 중요하지.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그 짓으로 학생과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온 너희들을 오늘 단지하러 왔다. 라이엇게임즈 김부기입니다. 아니, 라이엇게임즈죠? 네. 아, 저는 이거... 라이엇게임을 지금 라이엇 코리아, 리그 오브 레전드를 3년 정도... 2년 반, 3년 정도 즐기고 있는 유저예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일단 제 계정 한번 보실래요? 제 아이디가... 여기 고객센터가 아닌데 어떻게 연락 주실 거세요? 아, 고객센터... 여기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라이엇 코리아에서... 일단 전화통화를 되게 피하잖아요. 그... 인터넷 연결... 그... 인터넷 연결만... 인터넷에서 그것만 되잖아요. 아... 네.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문제여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금전적인 문제 또한... 고객센터의 연결 문의로... 문의보시길 바랍니다. 아, 문의를 안 받아요. 제가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제 하수연처럼 한번만 들어주세요. 네. 아, 이게... 죄송한데요. 여기... 고객센터가 아니세요. 네. 저도 업무를 봐야되는 입장이라서... 네. 게임 관련이나 계정 관련... 리버그 레전드 관련 문의는... 해당 홈페이지 1대1 문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이... 그것도 그런데... 아, 진짜... 아, 이거... 제가... 마법공항 상자를... 질렀는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고객센터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뭐... 뭐 문의하는 데에요? 전화 연결을 하라고 했는데... 곽회자분은 열밍덩을 누르라고 했는데... 왜 연결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고객 상담을 해드리는 곳이 아니세요.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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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엇코리아 뭐야... 라이엇코리아는 전화 안 받아? 아... 당신이 최고야 나올뻔했다 진짜... 아... 당신이 최고야 진짜... 내 목... 여기까지 찼었어... 당신이 최고야?! 어... 진짜 나올뻔... 아... 어후... 안녕하세요... 새로운 전설이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엇코리아 아니... 일단... 이 상담원은... 혹... 단호박이었으니까... 다른분... 일반적인 고객 상담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라이엇코리아입니다. 앗! 앗! 아니 이 사람만 전화봐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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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